수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병준입니다. 이제부터 문제로 진입합니다. 기존의 이론 파트를 정리했는데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이론하고 문제하고 연계성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기본적 이론을 어느정도 이해한 상태로 하더라도 실전 문제를 풀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접하는 경우도 있고 교과서적인 표현이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응용한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응용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사회과학의 전문용어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맞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구성했던 문제가 한 400문제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가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험이란 것은 탈락자를 위해서 여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본형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형 문제를 차근차근 여러분이 학습하시면요. 기본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 전략에서 가장 기본이 된 게 베이스 플러스 알파거든요. 기본은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00문제에 의해서 많은 부분은 기출문제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을 많이 터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리즈가 4개의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이론이 있고 지금 보는 문제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형리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 파트에서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많이 다룰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형을 습득하는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서문에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답 보지 마세요. 답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답을 체크할 때도 확신을 갖고 체크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제 수정할 수 있게 지울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시간이 전 급하면 문제 많이라도 읽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의미가 있지 이제 저하고 같이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보면 아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는 답도 없고 해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건 좀 염두에 두시고 실전처럼 생각하고 이제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이제 20강 안에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보시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은 자 1편 1장 1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장 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장 절 이렇게 이제 진도를 여기에 맞춰서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제 풀어 가시면서 자기가 좀 체크를 꼭 하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볼 문제인가 또 아니면 이제 한 번 볼 문제인가 또 이런 정도 이제 미리 말하자면 요가나 필터링 좀 해가면서 하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1편 1장 1절 행정의 개념의 부터 봅니다. 뭐 통상 이제 행정의 개념이란 부분이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는 정도만 가지고 보도록 하는데요. 현대행정학의 태도인 윌슨의 행정이론과 관련이 적은 것은 윌슨 행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의 출발 기원을 윌슨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윌슨이라는 사람이 1887년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행정의 본질은 무엇이다? 관리다. 그래요.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공공관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치행정이온론의 출발점이자 현 미국의 행정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맞고요. 행정은 공공사무의 관리 분야이므로 결국은 법령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일정인 관리 기술로 파악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계적 능률성을 최고의 이념으로 보고 능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법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 정치행정의 상호보완관계를 강조하면서 행정영역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 영역의 확대가 나온 것은요. 1930년대 이후에 현대행정국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할 때는요. 문제를 풀어가는 몇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이라는 것은 매듭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매듭을 만드는 자체가요. 자, 크게 봤을 때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적 특성 그리고 다시 정보사회적 특성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것은 특히 조직론 공부할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풀어갈 때가 있어요.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맥락은 대개 이제 1편에서 있잖아요. 전체 사회 환경 변화를 설명할 때 주로 많이 나온 방식인데 첫 번째 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가 있어 이렇게 풀어갈 때는 주로 조직론에서 관료제 이론과 관련돼서 설명하거든요. 관료제 이론을 바탕해서는 어떤 산업사회의 특성 그래서 산업사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성, 복잡성, 능률성이 요구된 시대다.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라는 것이 이런 이제 전문성이나 능률성,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조직은 어떤 건 조직이 맞다. 관료제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관료제가 맞고 행정이념을 얘기할 때는 능률성이 요구된다. 관료제, 능률성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조직론, 인사행정 공부하다 보면 직위분류제라는 기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사행정에서 직위분류제적 기념 같은 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보와 사회는 다양성이 요구된 사회거든요. 다양성이 요구된 사회고 그 다음에 사회가 빨리빨리 변화한 시대이기 때문에 신축성 그리고 이제 창의성 이런 것이 요구되는 사회다. 따라서 이런 사회 속에서는 관료제보다는 탈관료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한 조직론에서 설명한 방식이고요. 인사행정에서 설명할 때는 이걸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적극적 인사행정이 요구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크게 매듭을 지어가는 방식의 문제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 논을 설명할 때 전통적인 근대입법국가적 상황이냐 또는 현대행정국가적 상황이냐 또는 신행정국가의 상황에서 풀어갈 것이냐라고 풀어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근대입법국가에서 자유를 중시했다. 시장의 기능을 강조했다. 현대행정국가에서 복지를 강조하고 정부 개입을 강조했다고. 이런 식의 논리죠. 그 다음에 최근에 신행정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후에 또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공동체주의 뭐 이렇게 다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정부 개입이 축소입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축소 시장이 강화 이런 것이 이제 기본 논리인데 자 이 정부 개입이 축소죠. 정부 개입이 축소 그 다음에 시장 기능이 강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네트워크 이런 것이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열쇠 열쇠 그러니까 열쇠의 키워드를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런 키워드를 잡아갈 때 이제 사고를 한쪽으로 물어 가십시오. 그래서 입법국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국가적 상황을 설명한 것인지 또는 신행정국가를 설명한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이 지문이 어느 쪽에 속하냐 이거 물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 틀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다른 과학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를 공부하시든 또는 행정법을 공부하시든 또는 경제학을 하시든 헌법을 공부하시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듭을 모듬을 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간단히 이제 보십시오. 근대 입법국가는 있죠. 자유를 중시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정부가 적은 일을 해야 된다. 적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작은 정부라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요. 현대행정국가에 들어오면서 정부는 있죠. 역할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큰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기능을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신행정국가에 가서는 다시 줄이자 이런 얘기. 그래서 다시 작은 정부 신공공관리 뭐 이런 것이 이제 논의하는데 이런 논의를 풀어가는 매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죠. 지금 문제에서 답은 그냥 쉬워요. 왜냐하면 5번에 보시면 행정역량의 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윌슨이라는 사람이 행정학이 나온 건 언제 나왔던 것이다. 1887년이에요. 그럼 1887년은 어느 시점이다. 이 무렵이란 얘기죠. 반면에 현대행정국가가 등장한 것은 언제 나왔다. 1930년대 이후죠. 1930년대 또 때로는 50년대를 잡을 때도 있어요. 30년대에서 5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1930년대 50년대 30년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경제공황이잖아요. 1930년대 경제공황 이후 현대행정국가를 묻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1970년대 후반 유가 퍼동 이후에 나왔던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지 이걸 보통 우리가 최근 행정 앞을 현대행정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대 전통적 그죠? 전통적 그 다음에 이쪽은 뭐죠? 현대 현대 그 다음에 이쪽은 뭐죠? 최근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 기본 어떻게 보면 맥락에 대한 접근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시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사실 있잖아요.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이론을 공부하면 이론이 더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없어요. 순서라는 것이 기본이론 문제 이론 반복이지 이론 다 끝내고 문제 푼다. 이게 안됩니다. 가끔씩 수험생들 시험 직전에 문제만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풀으셔야 돼요. 평소에 1번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답을 체크한 건 의미가 없죠. 해설과 답이 다 있잖아요. 해설과 답이 있다는 얘기는 혼자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뭘까요? 문제를 접근한 방법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교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풀이는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근 행정의 개념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최근 최근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최근은 언저를 얘기할까요? 최근은 최근에 한 것은 바로 이제 신행정국 80년대 90년대 이후로 우리가 최근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정리하는 문제의 기본 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우리 전통적 개념 현대 개념 최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최근 행정의 개념은 만약에 문제였어요. 그냥 행정의 개념을 이렇게 물으면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행정의 개념 특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행정이라는 건 결국은 정부의 활동이란 것에서 좀 더 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 행정이란 것을 결국은 공공문제 해결의 메커니즘 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메커니즘 어려운 방식이죠. 방식을 우리가 메커니즘 메커니즘 다른 말로 쓰면요. 우리말로 이걸 지교하면 기재라고 불러요. 기재 기재 이게 더 어렵나요. 차라리 메커니즘 더 낫죠. 그죠. 메커니즘 기재 작동 방식 이런 걸 얘기하는데 공공문제의 해결의 방식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근대는 뭐였겠습니까 근대는 근대는요 내버려 두면 된다 이런 얘기 이거 뭐죠 자유주의 상황입니다. 근대 자유주의 입법 국가예요. 그래서 근대 자유주의 상황에서 자유주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맥락은 무엇이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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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란 말은 뭘까요 시장이란 말은 행정학적 의미로 해석할 때는요 시장의 기능에 맡긴다 라는 것은 첫째는 뭐였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죠 자유롭게 내버려 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란 말은 자율 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게 우리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막 개입하고 이랬기 때문에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시장주의 본질은요 저 속에 뭐가 있냐면 개인주의에서 시작돼요 개인주의 개인주의적 바탕화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한다 스스로 해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보면 이 못하는 것이 총기 휴대하잖아요 자기 집집마다 총이죠 어떤 사람 총 열 자료씩 갖고 있잖아요 우린 입장에 이해 안 되잖아요 왜? 왜냐하면 내 문제 내가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내 바운더리 안에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런 나라에서는 정당 방위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인정이 되죠 그런데 이런 근대 자유주의에서 현대 행정국가로 오죠 현대 행정국가 현대 행정국가로 오면서 이제 뭐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였을까요 근대 자유주의에서 시장에 막혔다니까 시장이 붕괴되는 상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다시 또 뭐죠 정부 실패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최근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최근에 이제 신행정국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을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부르죠 거버넌스 해결 방식 거버넌스에서 두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는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네트워크 해결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협력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가 있고 그 다음 민간이 있을 때 얘가 있잖아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이 하자니 같이 하자 그래서 정부 또는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민사회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3자 간에 뭐가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글자로 바꾸는 뭐였다 협치라고 부르는 거죠 협치 협력적 통치 방식 거버넌스입니다 자 문제에서 한번 풀어볼까요 행정은 공공문제 해결과 관련된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맞죠 행정의 기능은 정부 외에 중정부기한 제3의 영역 시민과 함께 협동 생산하기도 한다 그렇죠 정부 중정부 제3의 영역 이런 것이 있잖아요 공동의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은 시간 공간적으로 달리 인식되고 성격 및 범위가 변천하고 있다 그래요 행정이 단순한 집행보다 정신 형성 기능을 중시한다 행정의 영역에 대한 경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게 있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경계가 어때요 불명확해진다 불명확해진다 이게 정부와 민간이 이렇게 딱 뭐예요 무자로씩 딱 이렇게 이른분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불명확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것은 다음에 또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책임성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긴 한데 이게 기본적 흐름입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정부에 대한 이해에서요 정부 역할에 대한 입장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역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은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자유주의는요 자유를 맡기고 시장에 맡기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통상 뭐냐 우파라고 불러요 우파 우파란 의미는요 우파란 말은요 이런 개념을 우파라고 불러요 우파란 말은 뭐였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롭게 내버려 둔 것이다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를 강조하고 이런 입장을요 좌파라고 부르죠 좌파 최근에 와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두 개 다 있습니다 신우파도 있고 신좌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공공관리론을 신우파라고 부르고요 공동체를 바탕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신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제 우파 좌파에 대한 기본적 이해 잠시 좀 해놓고 본다면 우파는 보통 보수진영이 많습니다 보수진영 그 다음에 좌파는 진보가 많습니다 좌파 보수우파 왜 보수우파하고 진보가 왜 좌파냐 이렇게 물으면요 오른쪽 있잖아요 이쪽은 뭐죠 왼쪽이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후에 이게 이제 변한 거지만 보수의 입장에서는요 현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을 우리가 보수로 불러요 보수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였다 현존 질서를 유지한 것이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진보주의다 라고 봐요 보수는 그럼 현존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은 저게 어떤 것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주의는 기업의 입장이 좀 강하고요 다음 이쪽은 노동자 입장이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이건 상대적 개념입니다 기업은요 정부가 개입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개인주의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향이 좀 강하고요 진보적인 것은요 자유도 물론 있습니다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강하고요 또 평등을 강조하는 입장이 강하고요 또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상대적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라는 말과 평등은요 반대말이 아닙니다 자유는 반대말은 자유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평등이 반대 불평등이 되는 것이지 이게 반드시 있잖아요 이게 반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보주의도 자유를 주장합니다 얘도 자유를 주장합니다 다 같은 자유입니다 다만 어떤 자유냐 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보수주의에서 자유는 어떤 자유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를요 적극적 자유로 부른다 소극적 자유로 부른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극적 자유라고 부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반면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라는 것은요 국가를 향한 자유예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어라 복지를 해 주어라 급식을 해 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 의미의 자유다라고 불러요 자유라는 의미도 상대적 의미가 있다는 거 이런 건 좀 봐 두시고요 자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문제였죠 자 기억에 보면요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 실패를 우려한다 자 진보주의는요 진보주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를 개입한 것을 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을 후단을 바꾸거나 전단을 바꿀 수 있는데 만약 전단을 바꾸면요 보수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니은은요 공공선택론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공공재 생산자로 보며 맞아요 공공선택론의 본질은요 정부를 공공재 생산자로 보고 시민을 소비자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앞 파트는 맞아요 문장이 어때요 문장이 전단 후단 끊어왔고요 후단만 틀린 겁니다 후단 후단에서는요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당연히 틀린 겁니다 공공선택론은요 관료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관료제를 이제 비판하고 나왔기 때문에 탈관료제라는 기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좀 상대적인 내용을 이제 차이점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이요 문장에서 소위 트위스트에요 문장을 이제 이렇게 뭐냐면 비틀어가는 방식인데 1단계 문제는 전체 지문에서 맞다 틀렸다 이거고 2단계 문제는요 지문을 전단 후단 쪼개갖고 반은 맞고 반 틀린 이런 방식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9급 문제에서 약간 있잖아요 중급 이상이 문제에요 근데 7급 문제에서는 이제 문단을 더 트위스트가 한번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7급과 9급이 차이점은요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트위스트가 한번 두번 세 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여기서 니은은 기억과 니은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지 보수주의는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과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한 것이다 그 다음에 행정국가에서는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인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예 이 행정국가 만약에 입법국가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법국가 하에서는 최소의 봉사가 최선인 정부라 이렇게 쓰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이 이제 차이점 정도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기억 니은 틀린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행정수요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행정수요의 특성은요 행정수요란 말은 뭐였을까요 행정수요란 행정에 대한 또는 정부의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우리가 행정수요로 부르죠 자 다시 행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럼 이때 행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어떤 것이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동성 확대성 상호관련성 질적 변화성 다 좋습니다 고정성 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20세기 현대행정국가에서 행정기능이 확대 강화를 초래한 이유로 잘못된 것은 예 행정기능이 확대가 있어요 행정기능이 확대를 가져온 원인은 잘못된 것 이런 얘기인데 앞에서 방금 정리했던 거죠 근대입법 국가 현대행정국가 그 다음에 신행정국가 이렇게 봤잖아요 자 현대행정국에서는요 산업화의 진정에 인하여 자본주의 모순과 병리가 급증하였다 예 자본주의가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고전적 자본주의는 19세기 근대주의죠 19세기 근대로 우리가 고전적 자본주의인데 산업화가 진정에 따라 자본주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하여 교통 주택 범죄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이 요구되었다 예 행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의회 기능이 확대되었다 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기능이 강합니까 의회 기능이 약화하죠 항상 이겼잖아요 진짜 기본상 기본기에요 기본기 기본기인데 근대입법 국가 있잖아요 현대행정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신행정국가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입법국가라는 의미는 뭐였다 권력분립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권력분립이 있을 때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우위적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입법국가다라고 부른 거고 행정국가란 반대로 입법부보다는 행정권이 우월한 상황을 우리가 행정국가 이렇게 하고 부른 거잖아요 자 근데 입법국가에서는 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가 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주의 의회주의 이걸 우리가 대의제로 부르잖아요 대의주의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대의제 의회주의 이걸 간접 민주주의라고 부르죠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자유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국가적 상황에 오니까요 대의제가 뭐였다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대의제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뭐냐면 정부의 개입이에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에요 정부가 개입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개입이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의제의 위기나 현대행정국가 또 행정권이 팽창이 나오는데 행정권 팽창이에요 행정권이 팽창이 왜 나오냐 라는 이유에서 오늘 행정은 무엇이 높아진다 전문성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성 복잡성이 증가가 있다 사회 문제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 또 행정 수요가 늘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런 이유가 다 뭘 가져온다 대의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뭐 여러가지 내용이 나온 거죠 위임입법이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 고로 위임입법의 증가가 나타나고 행정의 재량이 확대가 되고 이런 것들 행정의 재량이 확대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현대행정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요 3번 당연히 틀렸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약화 약화 행정기능이 확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후진국은 그 다음에 경제발전과 안보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이전까지가 바로 이것이었죠 5번은요 다양한 사회의 변동에 인한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였다 고로 정부가 기입하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활동을요 주요기능과 부수석기능으로 나눴을 때 주요기능이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주요기능과 부수석기능이 있어요 부수석기능과 주요기능이 이제 의미가 뭐냐면요 자 얘가 이제 교육청이라 할까요 교육부라 할까요 또는 학교라 할까요 교육부도 있고 또는 학교도 있어요 얘가 수행하는 본질적 기능은 뭐겠습니까 학교의 본질적 기능은 뭐겠습니까 학교의 본질적 기능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공공서비시 공급자와 소비자입니다 이건 뭐죠 본질적 기능인거 이게 본질적 기능 또는 주요기능입니다 자 반면 이것을 위한 내부적인 관리활동이 있겠죠 내부관리 이거는 본질적 기능은 아니잖아 이거는 내부관리는 이런걸 좀 뭐냐 부수석기능이 부수석기능 부수석기능입니다 내부관리에서 관한 것이 조직내를 관리하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뭐 이런거에요 예산관리 이런것들 다 포함되는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부수석기능이다라고 부르는데 행정의 기능을 분류한 방식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법과 질서유지 경제 사회문화 다 있죠 본질적 기능이고요 예산매 회계 이런건 다 뭐죠 내부에서 일어난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구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구요 정치와 행정 행정의 경향이란 파트 보도록 하면요 자 3절에서 정치 행정의 관계나 이것은요 사실 시험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 이구요 또 계속 나오는 파트에요 어려운 파트가 아니거든요 어려운 파트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이론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더 가진 않을게요 더 더 가진 않고 행정을 풀어갈 때 정치와 그 다음에 행정은 경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제 풀어갈 때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고 행정은 경영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적이거든요 행정이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했던 것 또 경영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걸 강조했던 것 이런 것을 이제 교차할 때 초기에 나왔던 행정관리서론 행정관리서론 행정의 본질은 무엇이다 관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영이란 말일 수 있다 경영의 개념은 관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치란 말의 의미는 본질은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의 결정이거나 또는 가치 판단할 때 가치 판단하거나 또는 정책을 결정할 때 이걸 우리가 정치적 성격 그 다음 경영적 성격은 관리 또는 집행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행정관리서론은 행정경영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치기능서론 행정은 정치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경영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행정행태설이 있었고요 행정행태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책화기능설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고전적인 행정에서 많이 논의했던 것 오늘 와서 이런 건 사실상 비중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고전적 행정에서 강조했던 거고 이때 행정관리서론의 행태설을 우리가 정치행정이원론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공사행정이원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었고 물론 반대는 정치행정이원론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기본적인 이제 풀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행정과 경영의 관계를 물을 때 차이점, 유사점, 최근 상대와 경영 이 세 가지가 그냥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까지 보겠습니다 1번은요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행정은 모든 심을 평당히 대우게 된다 자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란 말은요 구분이란 말을 쓰잖아요 구분한단 말은 다르다 이런 얘기겠죠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이 다르다 이런 얘기에요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번 행정은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맞죠? 경영과 차이점 2번 행정은 평등 대우한다 맞죠? 행정은 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돼 맞죠? 행정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리 수행을 강조해야 된다 이건 뭐에요? 유사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사점에 속한 것이 자 다섯 가지 있는 거 자 이거 그대로 다 정리하셔야 되죠 자 관료제적 성격, 수단성, 관리기법의 적용성, 협동적 집단행위, 의사결정성, 봉사성 이런 것이 뭐냐면은 유사점이죠 그래서 유사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챙겨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요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로 인하여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행정과 경영은 오늘날 이제 상대와 경영을 가지게 되는데 행정도 경영적 성격, 경영도 행정적 성격을 가지는데 일단 기업은 사익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공통점을 가지게 되었다 맞아요 또 관료제적 성격 맞고요 제3섹터로 인하여 차이점이 많다 제3섹터란 말은 뭐겠습니까 자 제3섹터란 공공과 민간이라는 것이 두 개의 중간적 성격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부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닌 중간적 형태를 우리가 제3섹터로 부르죠 그러니까 제3섹터의 발달은 결국은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대표적인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을 행정과 경영이라고 하는 자태를 봤을 때 어디에 속한다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3번 틀렸습니다 유사점입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킹은요 구분 애외모호한다 벤치마킹은 모방을 얘기하죠 모방 역시 경영에서 나오는 기법이죠 그래서 성공한 모델을 도입하자 성공한 조직을 모방하자 이런 얘기죠 또 합리적 부암적 측면이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보시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적 이온론에 대한 문제에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 3번부터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그리고 다시 뵙도록 하죠 그리고 다시 뵙도록 하죠